네 5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귀가 지금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타교인분이세요 그런데 50년 전쯤에 이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치유를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오른쪽에 남아있던 이 청력조차도 떨어지면서 우리 성도님이 완전히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기도 받으셨는데 이 오른쪽 귀의 청력이 지금 맑게 회복되기 시작하셨고요 왼쪽 귀의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치유사역자님과 오른쪽 귀를 맞고도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자 되신 주님이 찬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